오 마스타도 왔어 와 멋있다 우리 차가 이렇게 모스크바에서 블라이드 모스크바까지 야간 운전을 저는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간 운전을 칠자 요가 간다 여기서 올라오는 데까지 500km 정도 남았거든요 오늘 한 번에 가려고 아침에 일찍 7시 전에 출발하려고 일어났어요 다음 이르츠쿠츠까지 43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도 한 번에 가서 2박 정도 하려고요 거기가 러시아의 파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러시아의 파리인지 좀 보고 주차의 길이 아마 여름에 부터 다 정비를 했나 봐요 여기까지 올 때 다 포토도 메꿔져 있고 도로도 새로 간 도로도 많고 그래서 운전하기가 쉽더라고요 운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도 없고 아직까지는 추워지기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9월달에 말고 8월달에 왔었으면 좀 더 멋진 초원의 러시아를 좀 봤었을지 않을까 싶어하는 그런 생각 들 정도로 풍경이 멋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계속 차 밖으로 여행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불편함 없고 샤워장도 샤워장도 곳곳에 잘 되어 있어서 한 200km 정도는 와야 샤워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샤워장이 곳곳에 잘 되어 있고 하니까 전혀 저희 나라에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지 않은 이상 도로 위에 있는 휴게소에서는 트럭커 아저씨들도 굉장히 많이 주무시고 딱히 저희한테 말을 걸거나 신변에 위협을 주거나 그런 건 없고 호기심에 쳐다보는 눈빛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그분들 보면 호기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느끼기에 카페별로 응대하는 카페 직원분들이 표정이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 하나는 무표정인데 무표정도 표정이 달라요 그걸 아마 와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 목숨을 부탁해 뿌듯하다 렉스야 스타렉스 너무 뿌듯하다 한국 사람들의 리뷰가 많은데 배식 자체가 우리나라 스타일인 거 아니에요 아오홈 같은데 뷔페식으로 이렇게 쫙 하얗게 먹고 싶게 되죠 저희는 가자미 가자미에 가자미 먹기 전에 찍었어요 가자미랑 오징어 무침 같은 건데 하얗게 소스 샤워소스 한 거고 빵 밥 가지볶음 가지볶음 때문에 그렇게 신선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12,000원 정도 이 빵은 이따가 차에서 다진 맛 치즈 다진 맛 치즈 더 얹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거 같아 커피야 오리를 멀고 가세요 이게 생길 수가 없어요 선생님 너무 오시죠 귀여운 오리를 멀고 가시네요 오리머리 오리머리 인생 남송 오리머리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와 논식 일어나. 아냐 일어나 이렇게 와우 딱 뭐라 뭐라 이리와자 이리와 이 정도 1년 봐 이야 맞아요 길게 아니 이제 짧게 하신다고 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짧게 어떻게 하세요 우리 쌍팀하고 자녀할 때 갑시다 축하합니다 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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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불어 파이팅 하세요 네 다녀오셔서 네 한번 봬요 저 역삼동이니까 아 네 사무실로 오세요 네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와 한국분들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 아 네 감사합니다 아하하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네 대단하세요 아뇨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안녕 저 강아지도 지금 놀랬어 여기 딱 서있는데 한국사람이 지나가는 거라서 한국 차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입고 해서 이게 뭐지? 나도 이게 뭐지? 근데 이 옷이 내가 많이 블로그에서 봤던 거야 그래서 뭐지? 혹시 한국 분이세요? 어? 그러시는 거예요 신축구 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 물이 이제 막 나오는 거야? 아 그런가 보다 여기에서 농장인가 보다 초원이 볼모지가 아니라 농장이네 깨끗하게 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정보돼 있네 야간 운전을 저는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지금 야간 운전을 한 시간 반째 하고 있어요 고기 고기 고기? 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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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을까? 어디 이거야 못 사지 아니야? 그래 아니 소세지? 응 응 여기다 적어놔야겠죠? 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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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 힘들다 꼴깍? 꼴깍? 응 응 여기 집세기 어 상륙이 상륙이 응 언니 언니 이거 응 응 응 응 수고하시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뭐 많은데? 응 응 3개야? 2개 아니었어? 2개 아니었어? 3개 이거 1개씩 더 시켜주는 거야 빵은? 응 뭐 보고 싶었어? 응 2개 시키면 줄어놨어 응 2개 동무구라이나 맛이나 맛이나 음 음 음 음 맛있다 딱 보네 위대식 그래도 오빠가 이렇게 맛있어 먹나? 네 생선해 생선해 오 이거 완전 고급인데? 같다 이거 좀 비싸더라고 위대식도 나더라고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무슨 맛이야? 어때? 무슨 맛이야? 고등어 같은데? 고등어 같은데? 내 스타일이야 못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응 먹어봐 바퀴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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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촬영해도 괜찮아요? 네 반갑습니다 아 아 우와 아니 그러니까 칸인 것 같아 좀 막 멀리서 우리나라 차인가 봤더니 진짜 우리나라 차가 많네 트럭 옆에서 한번 자보니까 시끄럽죠 아 아침만 되면 막 미친듯이 밤새도록 시동으로 추우니까 시동으로 돼서 걸어도 될 수 있으면 쟤네들 옆에는 좀 피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해보니까 가시는 거예요? 아니면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? 오늘 하바록스토에서 열흘 동안 주차장에서 잘 놀다 차가 부품이 오다가 고장이 나서 다시 하바록스토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부품 받고 그 오신다는 얘기를 이제 하바록스토에 다시 돌아가면서 예를 들었어요 볼 줄 아는 데가 컴퓨터 시스템들이니까 좋니다 얘네는 다 그냥 결국 부품 여만한 거 한국군으로 6만원짜리 요소스 이제 커 그게 없어가지고 아니 그게 진짜 모찔레로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없어가지고 한 달이나 걸러가지고 바꾸만 이랬잖아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좋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랑 같이 온 팀이 저희랑 두 팀이었어요 그분들은 벌써 러시아 나갔어요 에스토니아에 넘어가가지고 혹시 열흘 전이니까 9월 2일 15일만에 가셨다는 분이 아 요새는 또 이렇게 이쪽 마치고 가시는 원정대 유라시아 원정대 분들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눈빛이 아니야 다시 여행하시는 눈빛이에요 그냥 너무 신기해 커피를 좀 하셨으면 커피를 내려 저희 아침에 마셨어요 정말 큰 건데 얜 15일 줄 안 한 거 같은데 이거 아니면 더 큰 거죠 전자핸맨들이 전자핸맨들이 큰 거다 어머 여기가 샤워실인가요? 네네 여기요 꽃 남의 주님은 구경하셨으니까 야 너무 좋다 갑자기 살림집이나 하셔도 되는데 뭐 이런거는 너무 깔끔하게 여기 샤워기 봐 샤워기 우리집 거 가서 더 좋아 그래 우리집 샤워기로는 뭐 좋다 근데 이 여행은 타렉스가 짱인 것 같아요 제일 좁고 불편해도 그걸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문제 없던데요 요리하고 싶어 이렇게 요리해야 돼 이렇게 저희는 제가 자작을 불이 해가지고 다 만든 거거든요 저희가 만들어서 그냥 편하기는 한데 못쓰니까 여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뭔가 포기한 뭔가 얻으시고 뭔가 얻고 뭔가 포기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쉽 아 아 지금 다운로드세요? 어엉 어어엉 오이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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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e hour? Yes, yes, yes. Okay. Okay. Thank you.